안녕 서울에서 제주도를 샀어요 서울의 호박산이 너무 지내었요 서울의 호박산은 아까 말해서 출근하십시오 거예요 다시 한국이의 호박산이 바다 한국룰 할 수 있나? 한국룰 할 수 있는데 까먹었어 너무 어려워 김현현 김현현 위원회 flyt 김현현 위원회 김현현 위원회 김현현 위원회 오늘은 세면요 과락산으로 가시는데 괜찮아지겠어요? 괜찮아요 큐티클 요즘 겨울이라서 브이로그 뭐 먹고 싶어? 올라가기 전에 하나 먹어 뭐든 좋아 뭐든 먹자 우리의 사랑 국시 국시 국시집 나가지고 국시먹으러 갈까? 극쓰이 사당 사당 사당행 사당행 그레이스 사당행 한신 사당행 오늘 열정 단디 챙기소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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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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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시겠어요? 네 괜찮습니다. 일로 가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. 울트라 라이트 다운 깔 딱 고개 깔 딱 예? 우리가 관악능선으로 갔나? 인현능선 저기 탔을걸? 응. 저러고 쭉 갔었어. 연주대까지 넌스톱으로 얼굴같이 에잉 가시죠. 가자. 등산은 빠르게 너무 빠른데? 율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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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아 남아있어? 뭐야? 출발해보도록 하세요. 그래. 아 아 아 다시 한번 가보자. 아 아 이야 아 아 아 아 그러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영상 왜 지쳤어? 힘드네요.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하거든 처음에 올라왔을 때랑 차이가 나서 자료화면 보시죠 이때랑 좀 차이가 많이 나 자료화면 뛰어들였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대박 아 아저씨 다 됐어 아 열정 뭐 하트 이렇게 하는건가? 어 사당행 사당행 어 뒤에 배경이 좋다 여기가 찍기가 좋네 아 제가 얼마전에 애플워치를 구매를 했어요 오 오 블링블링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가볍지 가볍지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더러워 형이 이렇게 탁 타면서 모래가 형한테 바로 탁 튀어 금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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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어 호령 오 호령 호령씨 할머니 잘차 헤헤 통신이 좋지 않다 통신이 좋지 않다 여긴 부엉이 여긴 부엉이 야 김진영 오는 길에 갬성한 개 찾았습니다 하마버위 진현버위 에에에에 가자 아 가보자 진현이 형 보러가자 하하하하 멋있데 진현이 형 느리겠네 맞아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아 아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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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? 네 살짝 임마 민기사마가 사준 아이스크림 이거 유튜브각 유튜브각 1시간 59분 567 8 거의 2시간 2시간 김밥 한 줄 886칼로리 밖에 안정도 있어?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전민기씨 찝찝 히말라야라도 와야 되나? 찝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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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씨가 2시 그래도 한 번 와보고 이제 두 번짼데 어땠어? 씻던데? 씻던데? 씻하고 씻고 씨씨 어 씨씨 형 김밥 아니었어? 응 파티 오 역시 돼있지 민망 encrypt 스스로 아 어쌍 그 서로 오늘의 형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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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성능인데? 니가 뭔 성능.. 니가.. 니가 뭔데? 넌 누군데? 역시 우리 형들은 침대래야 정말 가슴이 아파 형은 진하십니다. 역시 배우님 아 역시 배우님이야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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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안 맞췄는데 왜 이렇게 잘 맞...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언행 불일치 자 현대시간 3시 20분 자 이거 하나씩 먹으면 딱 끝납니다 네 눈에 벌레들...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손님 안녕 샘 샘 샘 샘 샘 샘 샘 샘 과천까지 내려왔어 뭐 먹을까? 고생했어 배고프다 한참 꺼끄러 가자 어? 못생겨가지고 진짜 못생겼다 엉경이 어디 타이머 먹었나 봐 봐봐 기다려줘 에이 기다려줘 감성 아 아 아 출입문 닫습니다 공원 씨